너희들 더 많냐, 나 어쩔 것 같단다 이제부터, 이 순간부터, 나는 새 출발이다 신경을 따라가다, 참여서 한 번 더 필요해,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가면 된다, 가면 된다 너희들 더 많냐, 너희들 더 많냐, 너희들 더 많냐, 너희들 더 많냐, 나 어쩔 것 같단다 이제부터, 이 순간부터, 나는 새 출발이다 시작! 할 수 있다, 할 수 있다 나면 된다, 나면 된다 내가 최고, 내가 최고 이 상생산을 Fal slave Vegan outsider medi-supoured Rogue pow 아냐, 어, 너희들 더 많냐, 나는 속도 같단다 너희들 더 많냐, 나는 처FF val sana 이제부터, 이 순간부터, 나는 새 출발이다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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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내가 재고 아까 말처럼 하나하나 다시 넌 오늘도 안녕 나는 참고했다 이제부터 네 손을 묶은 걸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내 방 최고 내 방 최고 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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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울고 앉아 나는 충분한단다 신나게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진짜 너는 울고 앉아 나는 충분한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나는 새 출발이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웃음의 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는 강사 강민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심하신 강사님들이 앞에 쫙 되셔서 제가 살짝 쫄립니다 강사님들이 너무 실력이 철저해지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아니 우리 신혜영 강사님이 요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몰랐어요 진짜 현장에 가면 강사님들이 어떻게 아시는지 진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름철에서만 강사님들 잠깐잠깐만 보는 거기 때문에 살짝 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새로 오신 신혜영 강사님 너무 매력있죠 네 네 앞으로도 많이 사진장 좀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짧게 어르신들하고 같이 하며 좋은 율동 하나 지난주부터 하고싶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자꾸 자르잖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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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율동 하나 오늘 하세요 드디어 네 알겠습니다 이 노래가 잠깐만요 너 늙어봤냐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냐 나 젊어봤냐 이 노래거든요 근데 가사 말이요 너무 좋은데요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이제 퇴직하고 이제 제2의 인생을 사시는 새 출발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이 나이에 컴퓨터도 배우고요 외국어도 여러 개 배워요 아주 바쁘게 사시는 양반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뭐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가 많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무릎 두 번 박수 할 수 있다 무릎 두 번 박수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박수 잠시만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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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이지네요 그냥 하하하하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하면 된다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내가 최고 내가 최고 세 최고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끊을 수 없나요? 하하하하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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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시요 무릎 두 번 박수 할 수 있다 무릎 두 번 박수 아 이거예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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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쨌든 갈게요 네 노래 들으러 갈게요 너무 멋있네 이거 지금 왕과 진짜 멋있네 하하하하 할 수 있다 노래 아시나요? 신나게 신나게 해볼게요 신나게 해볼게요 소리소리 좋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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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사들보다 당사들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저는 조금 요 열정을 조금 오오오오 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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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정으로 오박 오박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너무 측 찾아있기 때문에 이걸 끌어올리를 하면은 끌어올려서 제가 20배는 더 힘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크게 이야기하고 더 풀링을 막 뛰어먹고 그러면 제가 정신이 좀 나가더라구요 이해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